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좋다. 맛있어? 맛있네. 끌고 오셨으면 좋겠는데. 이것이 타이브인가? 타이브. 계속. 마콜리가 미친놈이네. 너무 맛있어요. 봉투석이 있네. 저기다 버리면 되겠다. 오케이. 짠. 아 뭐야 이게? 너무 가죽적이잖아. 대박. 나 뭐 만드는 거에 침이 있을 수 없잖아. 난 귀여워. 나 떡볶이 할 줄 알아. 채영이는 약간 민트색? 네. 아니야. 거부가 줄 거야. 이렇게 틀어봐. 어. 그렇게 찍어. 너 찍어줄까? 너무 귀여운데? 영수야. 이거는 좀 중화되지 않을까? 이거는 뭐야? 또 kilometers cher. 왜 안 와? integ이 Ain'ts. 데뷔 할 줄 Brock 세트 мл Mas tastes like 해줘야 나네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롭고 더 먼 아무리 길을 달리고 또 달리네 환한 빛이 비추는 곳으로 전망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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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높은데? 240mph 전망대기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버린 지 오래 지쳐버릴까 두려워 점점 밝아오는 빛 어둠 따위는 멀리 사라져 질투하는 모로드레인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롭고 더 먼 아머니를 달리고 또 다니는 많이 먹을 것도 아니고 모릅니다 서울에 비해서 잘 들어갔어 아이스틱? 맛있는 김밥 맛이야 그냥 여주니까 한 번 먹어보면 딱 그 정도지 예수 난 중화연묵이 더 맛있어 응 나도 오늘 서른여섯 장 다 찍고 말겠어 반대쪽 반대쪽 내 쪽기는 중화 내가 먼저 갈게 먹어봐 맛있어? 어? 맛있어 달달해 어디까지 나와? 잠깐만 됐어? 어 됐어 됐어 그럼 너 와서 쓰면 돼 어때? 보이는 거 같아? 보이네? 야 보인다 인사해주고 있어 어? 왜 이렇게 빨라?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안 괜찮아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아 밑에가 조금 높지만 높지 않은 거 같아 괜찮아 괜찮아 벌벌 떠는 손 OK 내가 제발 하면은 말 3 일본으로 해봐 5 5 6 5 5 5 4 12 4 5 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렇게 높지 않아 생각보다 안 높아 생각보다 오늘 무릎만 좀 덜 있었으면 이거 진짜 이뻤시다 채영이라도 좀 빼나게 나왔으면 더 이뻤시다 채영이 살이 무슨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내게 얼마나 큰일까 언니 그게 어려운 거야 니는 말아줄래요? 아직도 잘 모르겠 채영이 살이 무슨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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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영이라도 채영이 살이 무슨건지 orgt 채영이라도 아 대단하다 너 언제서 석출하고 앉아있어? 너 자리 뺏겨버려 아 귀여워 얘들아 불먹할래?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조심 야 이거 모아도 봤을 때까 아냐 모아도, 가까이 모아도 돼 얘들아 이거 안 닫혀 너무 무서운데? 너네 생각보다 많이 쫄보구나 이거 누구야? 어? 됐다 안녕 유사해줘 안 되는데? 어? 왜 안 돼? 야 이상해 야 이상해 야 이상해 뭐? 왜 안 돼? 뭐라고? 왜 안 돼? 이게 왜 안 돼? 주연아의 정수기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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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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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 알콘이랑 콩으로 갈 때 있어요 빨리 마셔 그리고 좋아 진짜 빨리 마셔 많이 먹으면 머리 아플 것 같아 밥먹으면 빨리 마셔야지 시간이 빨리 갈 것 같아 랍스 쇠 랍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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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